스페셜 버스 스페셜 버스 스페셜 버스 스페셜 버스 스페셜 버스 천천히 빨드럼 아이고 죄송해요 안 되게 사는데? 오오오 뭐야 순종 이 총 잘 쓰던데요 저번에 이 총으로 잘 잡던데 너무 칭찬하면 안 돼요 쓰나면 된단 말이야 진짜 그래서 일부러 안하는 중 아 확인 에 버렸나봐 일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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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적을 하나 뺐어요 아 누나 다시 아이고 눈 던진 않아 눈들 눈들 나이스 통화고 그냥 확인 가볼까? 아이고 빙 빅살 중에 둘 이상 눈통조심 눈통조심 눈 좋고 나한테 덧불리 그냥 엥겨드리 어 됐어 어 오케이 눈통왔어요 중끝 조심 중끝 조심 양방 중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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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mus 중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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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الك냔 ??? 상댕 Q. 삼산 오키 ि 저 계속 팀색이랑 초통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랑 오호 역시 말 안해도 공대야 믿는다고 앵글 반대편 홈 하나 스페인퍼스 오케이 나이사 스페인퍼스 미똥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된다고요? 바로 이판 유화각 자 빨리 올라오세요 다들 이번판 유화각입니다 나이트 핑 앵글 소리 네 와 이게 뭐야 어머 한필각 적배있다 적배 하나 둘 셋 적배있어요 하나 어? 버그가 나오실만한데 안 나오시네 아이씨 바로 나왔네 야 인내심이 좋으신 분이네 와 쌉다시야 이거 오른쪽으로 무조건 타야돼요 아이씨 쏘인퍼스 이판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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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이씨 아이씨 계획센이 5천원은 감사합니다 1 먼저 셋이다 셋 윤복이네 어 1무 1무 여기 하나 쪽에 헤드 있었다 중 셋에 아 나 삥 아 못먹었다 저 갑옥 볼게요 좀비 반 아 이걸 좀비 반이야 반 아 터널에 있다가 터널 깐부용 반이야 반 하나 더 뭐 양인데 안 좋네 개형수 형님 나이터 5천원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우리 7대0으로 공격하면 미션 못할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거 또 하나 더 그래요 적배로 모니대 눈도 모니 눈통 들어가는거 모니 아 그럼 무조건 검이겠네요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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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퍽으로 방지 공격 아니면 아 퍽니션 있으면 깝게 그렇죠 그렇죠 목함질해 제대로 된 지레였어 오히려 짧은게 다행이네요 2번 눈 안나감 오케이 검 이제 안오시는데요 형님 바로 돌립니다 저는 중에 토리형 있어요 앵그레퍼가 나 스나이 님이신데 와 여러분 이거 미션 어떡합니까 이거 미션 못한다 이거 가스 때문에 릴레이 미션 그 그게 안되겠는데 성립이 안되겠는데 시우퍼패 형님 안녕하세요 어 상대시라고요 지금 지금 공두 형님은 상대에 계시고 제가 아는 시우퍼패 형님 가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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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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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하하 가만하다 가만하다 운명처럼 다시 만났네 가보 가보 저기 목표물을 획득하십시오 아군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시우퍼패 형님 캐리 형님 되게 막 사낙게 불어 뜯으시네 와 캐릭 따라가나요 강아지 아 그쵸 강아지 머리신데 와 상당히 좀 잔인하게 중 밀린거 같애 마루 하나 마루 계단 올라가 아 아무것도 던지기라니 아 아 아 아 하나 바로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지치기 조심해야 하는데 같이 중 가자 범벅살 범벅살 아 또 있었어요 아 또 있었어요 아 아 가스 아 오늘 피해서 세우는 느낌 괜찮은데 오케이 오케이 1인무 4킬 시 1만원 오케 바로 갑니다 형님 이식크 채우기 중 끝 쓰나 그게 지금 벨러스가 전판에는 너무 크게 지고 이번판은 또 너무 크게 기고 하나 아리까리 아리까리 유마루 하나 아 이게 아니구야 미치겠네 진짜 넘었어 넘었어 와 중에 겁나 많은 중에 한 세정도 아 아 아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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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나기다 아 어차피 안 됐네 한 분 밖에 안 남았어 까비 아 문이 심리하였어 자 찰칵 유... 유화 개구넥님 아 이렇게 스벨 버스를 뛰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reel 이준 오케 pied